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의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. 신청 대상은 영등포구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, 지식산업, 정보통신산업 등은 최대 2억 원까지 그 외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금은 연 1.5%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에 한해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검색하거나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